그렇게 해 주실거죠? 그렇게 해 주실거죠?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들 때문에 지원이가 온거니까 에너지를 좀 다 뽑아내주면 너무나 좋을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냐? 지원이가 먼저 공짜라자자자자 할거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억눌려있었던 그런 에너지를 이제 분출시키면 됩니다 바로 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? 예! 어떻게 하냐구요? 예! 어머 이분은 뭐 시키질 못하겠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? 네 연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여기 뒤에 어머 우리 애들 여러분 지금 온 사방 지금 뺑 둘러서 모든 에너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연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준비되셨죠? 예! 예! 준비된다! 예! 예! 깡깡! 예! 공짜라자자자자 예! 소리가 좀 작은거 같은데 예! 예! 이거 뒤에만 한번 해볼까요? 다시! 공짜라자자자 예! 이 뒤에가 더 세다! 다시 한번! 공짜라자자자 예! 공짜라자자자 공짜라자자자 예! 예! 감사합니다 예! 이 기세 그대로 예!